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독점이 주가를 움직인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이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 그리고 핀테크 스타터 탕람솔루션을 맡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독점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은 회사의 주가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회사가 독점을 누리는 고수익. 그것은 금전의 리스크가 매우 적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이걸 보려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혹은 더 강력하게 더 넓은 범위로 독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즈니스가 완벽하고 규제되지 않은 독점을 가진 것처럼 보일수록 더 많은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회사의 시장 가치 또한 독점 영역의 규모와 지속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점이라는 관점으로 기업을 보는 게 너무나 참신하고 새로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이 회사가 독점적인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독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시고 그리고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그것이 충분히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업은 반드시 어디에선가 독점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그 회사가 영역을 배타적으로 오래 소유할수록 그 기업의 가치는 점점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보다 혹은 업계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면은 그 기업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의 산업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얘기해보면은 현재 삼성전자하고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대부분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만 생각하고 제3, 4, 5의 다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은 경쟁자로 넣지 않죠. 왜 그러냐? 그들이 왜 1등이고 2등이냐? 이걸 보면요. 반도체 생산 시설, 즉 그 ASML에서 사오는 반도체 레이저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우리가 사야지만 고성능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ASML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 장비가 1년에 생산 대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100% 다 사도 TSMC와 삼성전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자본과 그것을 사가지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그런 장비를 확보조차 하지 못하니까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TSMC와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점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장비를 갖고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 고성능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삼성전자와 TSMC에서 거의 나눠서 사실 TSMC가 더 많긴 하지만 그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스럽게 독점의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TSMC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독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할 영역도 없고 독점할 영역도 없다는 것은 평균 이상의 수익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봤을 때 이게 업계 평균보다 산업 평균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즉 뭐예요? 어디선가 독점을 하고 있다. 어디서 독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기업이 독점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확장시키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들도 이 기업이 투자할 때 투자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어?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네? 독점을 하고 있나? 어디서 하고 있지?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왜? 독점이라는 것은 그 이익을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지금의 현재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보는데요. 투자들의 관심은 사실 이건 거죠. 그리고 지금 너가 100만원 벌어. 근데 1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1천억 1초 벌 수 있어? 그 수익의 파이가 내일은 얼마나 더 커질지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이 기업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현재에 머물거나 쇠퇴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들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 수익의 파이가 내일은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여기에 주목해 있다는 겁니다. 2004년에 주당 20달러가 안 되었던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60달러 이상으로 오릅니다. 시장 가치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왜 오를 수 있었냐? 애플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MQ라고 해가지고 독점 지수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MQ라는 건 어떻게 계산되느냐? 독점 기간, 이걸 M이고요. 연 매출액 성장률이 R입니다. 그래서 MQ라는 것은 M 곱하기 R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좀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플이라는 기업에 아이팟이 있습니다. 아이팟의 매출액이 연 50% 성장하고 3년간 이어진다? 이것을 넣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MQ는 3 곱하기 0.5 그러면 1.5라는 수치가 나오죠? 1.5는 150%를 의미합니다. 즉 독점 수익이 현재보다 1.5배 증가할 것이다. 이것을 알면 지금 누리는 게 만약에 100만 원을 하면 1.5배 증가하는 거니까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점의 기술, 여덟 번째 법칙. 독점의 여부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독점 지수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사실 책에는 이 독점 지수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제약사들을 실제로 분석한 사례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제가 굳이 넣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워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고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대체 얼마만큼의 독점을 하고 있는가. 그걸 조금 더 쉽게 보여주는 게 독점 지수인 거고 그걸 조금 계산하는 게 어렵구나 숫자가 어렵다 하면 이 회사의 독점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회사의 독점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역이 앞으로도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는 안전하고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독점의 기술을 사실 직접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와 연관되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투자하든지 이런 건 나오진 않지만 그동안 PER이라든지 ROE라든지 기존의 뭔가 산업 분석한다든지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독점이라는 관점으로 이 기업을 분석해 볼 수 있게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 독점의 기술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최대한 절반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끝까지 제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끝까지 저와 함께 이 독점의 기술 리뷰를 함께 하면서 어? 독점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은?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얼마나 독점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 독점을 한번 체계적으로 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점의 기술가를 움직인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